네, BTS, Fake Love 들었습니다. 자, 오늘 뭐 뉴스가 뜨거웠죠? BTS의 앨범 Love Yourself, 한자로 구를 전자가 딱 써 있습니다. 그리고 밑에 Tear, Love Yourself 전, Tear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이 앨범이 6월 2일자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당당히 2위에 오르게 됐습니다. 아직 차트가 발표되지는 않았어요. 곧 발표될 겁니다. 수요일쯤 발표될 거예요. 이거 뭐 대단한 거죠. 한국음악사의 정말 신기원입니다. 왜냐하면 싸이가 강남스타일로 싱글 차트 2위까지 오른 것도 정말 새로운 도약이었는데 이건 앨범 차트 1위잖아요. 보통 일이 아닙니다. 자, 7903-5235, 임유재, 하수선, 조은결, 강정남, 김리나, 최은하, 이루리, 주현희, 최선경, 최미희, 도경아, 이현우, 이수연, 선민혁, 김정아, 김소라, 김영옥, 석진영. 야, 석진영 씨는 47세 죽으라고 본인을 밝히셨네. 목정현, 7629-6180-6056-3449-3799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. 와, 375번으로는 와, 80년대, 90년대 제가 어렸을 때 매주 빌보드 차트 들으면서 우리 가요는 언제쯤 저기 들어가 보나 했었는데 어린 친구들 대단해요. 정효진 씨는, 와, 요즘 저도 입덕할 것 같아요. 나이 50인데. 9736번, 드디어 나오는군요. 딸아이가 오늘은 철수 아저씨가 꼭 틀어줄 거랬는데. 그러게요. 이것도 재밌는데. 0850번. 와, 이제야 BTS, 페이클러브 인정합니다. 백캠에서 나와야 인정하려고요. 야, 인증기관도 아니군. 아무튼 축하합니다. BTS 축하합니다. 앨범 차트 1위에 올랐네요. 페이클러브 들었고요.